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에 끝이 났고요. 주말 사회 결과가 전해졌고요. 이분과 함께 그 후속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든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 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이 시간에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었는데요. 중요했던 거였더라고요. 정말 대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뭘 우리가 챙겨야 되는지 포인트부터 좀 챙겨주세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면서 중국 내부를 봤을 때 대규모 감세를 하느냐 실행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정부 인허가 관련해서 공공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인하하자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액을 높이면서 소비를 증진시키겠다. 결국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서 다시 돈이 돌면서 좀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온기가 이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또 지방정부가 상당히 부채 문제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번 주에 제가 했던 얘기인데 결국 여기다 특수채 발행 규모를 굉장히 많이 늘리게끔 유도를 하는 정책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중국 각 지방마다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결국 경기부양책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데는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러니까 할 건 다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통화정책으로 보시면 인민은행이 어떻게 할 거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완화적 스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어느 정도 좀 견고하고 좀 뭐랄까요? 강한 어떤 어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나온 문맥 쪽을 보면요. 너무 완화적이지도 않지만 너무 팍팍하지도 않겠다. 이 자체가 이전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완화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호재로 될 만한 이슈가 뭐였냐면 그림자 금융을 상당히 억제이지 않았습니까? 이제까지. 이거를 추가적으로 풀겠다. 결국 이 부분은 뭐냐면 시장에 돈이 돌게끔 하겠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일단 내부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할 걸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우리는 이제 전해드렸죠. 뭔가 이제 경기를 안정화하는 것에 순위를 따지면 그걸 1순위로 두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세계 경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사실 중국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닐 것이고 무엇보다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의 이게 관계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돼야지 또 뭔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관련한 코멘트들은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이에 대한 해석도 좀 해주세요. 일단 개방 40주년 시진핑 연세를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단호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꼽아야 될 깃발에 누가 다른 사람이 꼽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강경 발언을 하면서 결국 트럼프 후보가 한 얘기거든요. 이게 트럼프 매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경제공작회의에서 세부적으로 나오면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결국 지재권 관련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으로 왔을 때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 수정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은 미국을 좀 배려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아직도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이 부분을 언제 그러면 구체화시킬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주요 부처의 후속 조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전인대쯤 가기 전이나 그 이후에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전인대가 3월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된다면 지금 1월하고 2월까지 합의가 끝나야만이 3월에 또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1월에 또 미중 무역 협상이 또 이뤄지는데 여기서도 또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을 또 중국이 하나씩 사탕 하나씩 주듯이 까낼 거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보면서 여기서 삐걱거리면 전 세계 또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중국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위안화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시장도 볼 거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중국 진출한 외국 기업들 권익을 위해서 특히 지재권을 보호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100% 지분 형태의 회사를 출제할 수 있는 이런 법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금융권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이미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초안이 발표된 거를 연장선상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이 계획을 앞당겨서 좀 더 시장에는 중국이 많이 바뀌고 있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자동차와 금융 부분에서 계획을 앞당기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 중국 시장에는 굉장히 후자가 될 거다. 이런 부분은 좀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제가 놀란 게 어제 일요일이죠. 23일 신화통신에서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요. 경제적 기술 이전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게 뭐냐면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우리나라 국회 같은 데입니다. 상무위원회에서 신규 외상투자법안 초안이 제출이 되었고요. 이미 관련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상당히 빨리 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할 도리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무부 차관하고 중국 차관급 인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들은 1월 달 회의에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아직 좀 불안한 거는 제조2025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제조2025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자급화, 지금 반도체 자급화가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 40%, 2025년까지 지금 7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얘기는 미국 반도체 기업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가지고 트럼프가 또 딴지를 걸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삐걱거리는 부분들을 다른 걸 다 줘서라도 막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대만에, 갑자기 기업이 까먹었는데 샤프, 지금 자회사가 샤프고요. 애플의 폭스콘이죠. 폭스콘을 갖고 있는 이 회사하고 지금 자회사인 샤프가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차린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당히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한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이 지금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외자 자본을 유치하게 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경제공작회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엄청 긍정적인,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특히 저는 이 중에 1번하고 2번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결국 그림자 금융을 풀어야 될 정도로 힘들다. 그러니 할 거 다 해보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환율 문제가 또 생깁니다. 환율이 안정적이 되는데 고정환율제에서 환율 안정적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M1하고요.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나오고 있죠. 지금 이 파란색이 M1입니다. 시장에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느냐 부분하고 지금 물가상승률인데 2008년 이전에 보시면 M1이 갑자기 올라가면 지금 마이너스 대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안 좋은데 저걸 올려주면, 즉 아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당국이 돈을 풀기 시작한다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지수가 올라가면 결국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겠죠. 이로 인해서 소비를 연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해할 점이 뭐냐 하면 위안화가 따라서 약해지잖아요. 그럼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하지 않게 하려면 위안화를 7년 이상으로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결국은 7년 이하로 누려놓으려면 외자 유치와 중국의 인민은행 개입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중국 당국이 상당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던 부분들, 진짜 중국에서 할 거 다 했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림자 금융, 제도권 아래에서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돈에 대해서도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까지 한 건데 그 말씀해 주신 그 뒷부분에 나온 불안감 때문일까요? 증시는 화답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일단은 미국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나마 제가 이제까지 시장 분위기 안 좋다 안 좋다 굉장히 여기서 위험하다는 얘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 좀 그래도 한 번 해볼 만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정치적 문제가 아니냐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쪽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얘기했으면 셧다운 얘기. 셧다운 얘기도 한참 했고 거기다 지금 시리아에서 철군 문제,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멕시코 장병 문제까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금융시장이 최악에 다다르면 결국 합의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책임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트럼프가 이번에 셧다운 할 때 민주당 때문에 지금 셧다운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 해임론이 나오면서 여론이 완전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지금 민주당 척슈머 하원 원내총무 같은 경우는 지금 늘리려야 합니다. 그래서 네 때문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선 트럼프가 지금 바로 시리아 철군 문제 가지고 매티스 장관 자르면서 바로 나온 게 터키하고 천천히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아마 넨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도 좀 쇼부를 치는. 그래서 좀 시장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파월 의장 말고 지금 부총재급이 뉴욕 연준 총재 아니겠습니까? 존 윌리엄스죠. 존 윌리엄스도 지금 돈 푼다는 얘기. 우리 돌아설 수 있어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책임이 아니기 위해서 시장 좁게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세를 타이밍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트 하나만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CNN 머니에서 나오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공포 탐욕 질수죠. 공포 탐욕 질수가 지금 두 번째가 나왔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왼쪽이 극단적 공포고요. 오른쪽이 극단적 탐욕입니다. 지금 보시면 극단적 공포 쪽에서도 0이. 치닫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치닫고 있죠. 사실 이때 0에서 20 사이, 지금 3이거든요. 이때가 매수, 저가 매수세를 들어갈 때입니다. 오히려 극단적 탐욕일 때 오히려 팔아야 되거든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2016년 저 별표 있지 않습니까? 저 별표가 언제냐면 중국 망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나시죠? 2016년 1월인데 그때 막 해지펀드들 들어가서 쇼치면서 영국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했는데 그때 다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낫습니다. 지금 시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 공포가 훨씬 심하고 2016년 1월입니다. 저게 지금 반짝반짝하는 게. 저 때 2월에 폭락하지 않습니까? 2월에 공포감, 이때의 바닥보다 훨씬 낫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극단적 공포 하에서 정치적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주고 그게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트럼프의 입지를 위해서 좀 더 성공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이건 1월 효과를 기대해봐도 된다. 물론 산타를리는 이제 지나갔지만 내년을 보면서 언제 매수할까를 봐야지 지금은 매도하는 거는 뒷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년간 우리는 이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학습이라는 걸 해왔습니다. 앞서서 차트를 보듯이 그때 그랬지 괜찮아졌지 않은 생각 지금도 가져보고요. 미국의 셧다운? 과거에 오바마 정권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망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1월 효과 진짜 한번 살그머니 한번 기대를 걸어봅니다. 고등자산관리 이호룡 대표와 함께했고요. 대표님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